전락도 지방은 오늘 흐린 가운데 기온은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했지만 내일 새벽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지면서 최저 영하 15도에서 영하 11도를 기록하겠고 낮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는 등 모레까지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5cm 안팎 많은 곳은 30cm의 눈도 예상되고 있어 귀경길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